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.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고 대선이 지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. 배상민 기자입니다.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. 전국적으로 뽑는 인원만 4천 명이 넘습니다. 다행히 지방선거 투표율은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. 역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1995년 제1회 선거에선 68.4%를 기록했지만 3회 48.9%까지 낮아졌고 4회 들어 50%를 회복해 4년 전 7회 선거는 60.2%로 나타났습니다. 유권자 10명 중 6명이 투표를 한 셈입니다. 서울과 인천 지역을 살펴보면 2002년 3회 선거에선 서울 45.8%, 인천 39.3%에서 7회 선거에선 서울 59.9%, 인천 55.3%로 집계됐습니다. 최근 7대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. 세종을 포함한 8대 특권역시는 7곳, 도지사는 9곳 중 7곳을 차지했습니다. 올해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.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,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각각 치러집니다. 두 선거가 석 달도 차이나지 않는 점에서 대선이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. 취임이 5월 10일인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열리는 터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속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이걸 정치학적으로는 한의문 이펙트, 밀월기의 선거 또는 신원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론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. 다만 대선을 고려하더라도 여론이 양극화돼 있어 4년 전처럼 특정 정당에 압도적으로 표가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btb뉴스 배상민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